송강호 배우님 라스에서 아카데미 시상식 후토크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제가 설렘지 않고 진행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다 계획이 있거든요 손예진 배우님 저희 라스에 나오셔서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제가 깡생수 원샷 할게요 제대로다 제대로야 3년 만에 불러주세요 우리 소지섭님 라스에서 랩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제가 뻘쭘하지 않게 잘 받쳐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아들이 랩입니다 정혜인 배우님 라스에서 누나라고 한 번만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? 총 잘 쏴주는 웃음이 해픈 누나 만나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? 자 그렇습니다 배우분들의 예능 나들이를 먹받이게 기다리는 우리는 곽한격 콜바라기방송 틀린TV 1학기 옳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라스 출연하고 나서 아주 물고가 많이 튀었죠? 많이 했죠 고정예능도 하고 잡지도 한 8개, 9개 다 라스 덕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드라마 출연도 한다고 네 맞습니다 MBC 수목 드라마 제목은 그남자의 기억법이고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아 그래요 많이 눈들 맞아졌네 아직까지 손을 바들바들 떨려 아 진짜요? 그거 못 봤네 제가 되게 뻔뻘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쉐이킹 좋아해요 약간 떨려야 돼 많이 떨려요 город 입니다 dam Marc 안나와봅 연구 온갠리 집에서 왜